이것은 음사, 지사 등에서 중성음사네요. 또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또 작게 작아야 할 뿐이에요. 케이크, 케이크 계열. 언제 어디서 누가 묻고 어떻게 해야 하죠? 참 많다. 내가 봐도. 이번에도 또 청원하고 주물도 청원하는데. 정성, 부정사. 아무 때나. 정성, 부정사. 정성, 부정사. 그러면 이것은 49개 들어갑니다. 소유 대명사 부터가 쭉 들어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. 49개 들어갑니다.